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1,62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됩니다. 부산시는 센텀 2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반여동 일대에 대해 5차례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 현장 확인 등을 거쳤으며 오는 15일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남북권 대표 창업허브를 이 지역에 만들 계획이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개발 행위 제한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한은 유지된다. 제한은 유지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